별 오늘 오는 거 달아주고 그 영상에 재밌는 거 아니겠지? 오늘은 약간 핑거 하겠습니다. 거 같아요. 한 게 아닌 거 약간 이렇게 웃어놓은 곳으로 우리 쪼도기들의 약간 삐딱한 댓글이 막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네일이 많이 자랐어요. 어느 날부터 여기 자꾸 각질이 일어나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영상 찍을 때 저도 편집할 때마다 계속 거슬리고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 고민이 많아서 오늘은 손팩을 해보려고요. 비닐장갑 안에다가 크림을 넣어줘도 되고 에센스 뭐 아무거나 안 쓰는 화장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없어서 여기가 심하니까 여기다 해주고 이거 하면서 영상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 정도 되니까 10분 정도만 하고 효과를 볼게요. 영상은 12분 봤거든요. 12분 정도 봤으니까 이렇게 와 10분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답답하고 완전 촉촉인데 씻고 와볼게요. 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일시적이겠지만 조금 진짜 조화된 느낌? 아 그래도 여전히 눈에 거슬리긴 한다. 그래도 꾸준히 하면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고 와 지금 핸드크림 안 발랐거든요. 손등은 그냥 보들보들하네. 핸드크림까지 발라줬어요. 물론 일시적인 거겠지만 너무 괜찮아 보여요. 되게 일회용 장갑이라 매일매일은 못할 것 같고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좀 재사용할 수 있는 아무튼 이렇게 슬프케어 했고 저는 영상 검토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벤트를 종종 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자주 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구입하면서 받았던 비닐을 재사용해서 보내드리고 있긴 있었는데 이게 매번 비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벤트를 위해서 비닐을 막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택배 봉투는 쉽게 세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타오버에서 고르긴 했는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가 제가 종이가 엄청 많다 보니까 여러 장씩 있어가지고 한 장씩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얇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봉투스럽게 근데 이게 자르고 풀테이프 붙이고 깔끔하긴 하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것도 낭비인 것 같아가지고 봉투 접는 법을 찾은 끝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이거는 좀 비즈 넣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이 방법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딱 벌려지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넣어요. 오! 딱 들어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만 주면 끼워만 주면 원래 끼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끼워졌다 치고 이게 가위질도 안 들고 풀테이프도 안 들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좀 여유 있을 때 접어놓으려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가 예쁜 스티커 딱 하나 붙이면 되니까 지금 봉투를 접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짱 귀여운 아트 박스 종이를 꺼내주고요. 저 5가각형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르는 거 귀찮아서 그냥 안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자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 일회용품 진짜 많이 쓰거든요.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한답시고 잘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텀블러 하나도 못 가지고 다니고 에코백도 못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놓고 전부 아무렇지 않게 일회용품 비닐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벤트 할 때만큼이라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 안 되니까 노력은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절대 절대 아니니까 그냥 TMI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제가 종이 부자잖아요. 아 귀여워. 사과가 딱 나오네. 모순적으로 보일까봐요. 찔려서 이러는 거예요. 찔려서. 너무 귀엽다. 여러분 이렇게 안 튀어나오죠? 비즈나 스티커를 넣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종이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저도 이렇게 비닐도 많거든요. 비닐 재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귀여운 봉투에 담아드릴 수 있도록 미리 접어놓고 저도 이제 이벤트 양이 많으면 소화를 못하긴 하거든요. 꼭 이벤트 아니고 선물 주고 받을 때나 이럴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아끼다가 은화되고 있는 종이라든지 안 쓰는 종이 막상 샀는데 다이어리 꾸미기에 활용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저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저는 이거 똑같은 게 지금 몇 장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은 자투리는 다꾸에 써도 되는 거니까 이만큼 줘봤어요. 그냥 리스를 만들어버렸어. 너무 재밌다. 이거 소진하기 전까지는 여기다가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봐봐. 엄청 많이 잡았죠? 이거 잡고 있는데 택배 왔어요. 뜯다가 차차 했거든요. 차량용 충전기. 발입몰에서 보내주셨어요. 케이스랑 충전기 소통 받았던 곳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설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아시죠? 저 이거 진짜 찐으로 향이 좀 많이 더럽지만 저 이거 진짜 찐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빼도 충분히 안 된다.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저걸로 찍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제가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주스를 접을 때도 보피 조절. 우와! 이거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걸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거치대도 사야지 사야지 하고 안 사고 있었는데 우리 쪼독이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생얼템 협찬. 그리고 이제 곧 문구 제품도 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너무 기대 중이에요. 열려볼까? 좋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요 아이패드가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릴 때 이게 키보드 패드여가지고 불편해서 높이 부분에서 불편해가지고 요거 안경 케이스를 이렇게 안에다 넣고 이렇게 안에 안경 케이스를 넣은 상태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너무 여기가 확 꺾여가지고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두 번째로 했어. 지금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악세사리를 제가 구상 중이거든요. 그냥 요대로 만들려고. 아 이게 조금 높다. 두 번째나. 어? 그릴 때 개꿀일 것 같아. 저도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일 하나 넣어줄까? 근데 어떤지 제가 이제 헬스가 돼가지고 갔다와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아 구겨졌어. 어쩔 수 없이 이게 다이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앞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뒷장에다가 써보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고르긴 했는데 아 블랙이라 안 올라가려나? 한번 해볼까요? 오 올라가겠는데? 음.. 요걸 넣었지. 아미파라는 브랜드의 마스킹 테이프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막 좀 잘 찢어진달까? 근데 이뻐서 쓰고 있습니다. 날짜 스티커를 골라볼게요. 제가 그동안은 브이로그 영상에 다꾸 영상을 안 넣었었거든요. 뭐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꾸는 꼭 따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네 이거 쓸게요. 저 거꾸로 보고 있었네요. 이렇게 좀 컨셉 바꾸는 영상을 따로 만들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앞으로 브이로그 영상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저도 안 밀리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0이거든요? 3이 없네. 30... 어쩔 수... 아 있다 있다. 이렇게 쭉 세로로 한번 붙여줘봤습니다. 음... 뭔가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떡볶이 먹었는데 너 떡볶이 스테커 없겠지? 아! 맞아. 다이소에 떡볶이 스테커 있어. 근데 그건 엽떡이긴 한데 이거 좋다.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붙여줄래. 요렇게... 요렇게 붙여야겠다. 헐 이쁨. 아니 검은색 필터 어디 갔지? 아헤이... 일단 여기다. 초록색? 여기는 구멍이 뚫릴 것 같아가지고 안 쓰고 여기다 할 건데 이거를 오려서 붙이고 싶은데 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도 해볼까? 이렇게... 아 귀여운 걸 좋다. 여기가 잘렸을 때 토끼가 좀 뜨니까. 여기에 뭔가... 어! 타이포. 다이소가 짱이지? 다이소 써야지. 아 재밌어. 나만 재밌는 거 아니겠지? 엑소엑소를... 너무 예쁘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썼네요. 아무래도 내일 다이소가서 또 사 와야 될 것 같아. 일단 오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저 이거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급하게 글을 쓴 것 같아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메모지에 붙여갖고 다시 썼어요.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저 이거 파우치 키링도 만들어서 달아볼까봐요. 허전해. 아 근데 다이어리가 작으니까 훨씬 부담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려야 되는데... 귀찮아. 이렇게 표지. 응? 좋다. 내일은 핑크색으로 써볼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 오늘은 핑크색이 원하는 색감이 없어서 요거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요게 색종이 북에 있었던 종이를 제가 오린 거예요. 딱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양면색 종이라 패턴 별무늬, 뒤에는 보라색. 근데 좀 너무 화려하긴 해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메모지를 잘 고르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 괜찮네. 하트를 하고 싶긴 했거든요 제가. 이것도.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하네.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싶은데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을 하고 해볼게요. 데코를 살짝만 해줄까? 오늘은 실버를 하고 싶어요. 이게 약간 탑구용 스티커 같긴 한데... 이거를 써야겠다. 여기 진짜 이쁜 스티커가 많거든요. 컴패티로 조금만 꾸며줄게요. 이걸로 날짜 해주고 싶은데... 하... 자리가 없어.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글까지 쓰고 할게요. 너무 붙이고 싶은데... 진짜 오랜만에 쿤더샵 호랑이 친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하하 귀여워라. 너무 귀엽죠? 아... 하하... 하하... 안돼 꼬리... 안돼... 방구... 뿌... 좋았어.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그... 러브독키 스티커입니다. 어? 상 없지? 한 장 더 있어요. 아주 다행히. 3월 31일은 솔직히 뭘 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보냈지만... 제가 기억하고 싶은... 정말 좋아하는 달이에요. 좋아하는 날짜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원래는 다꾸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되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서... 근데 잊지 않고 싶어서... 너무 다 블랙 블랙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렇게다가 뭔가 해주고 싶거든요. 하하... 적당히 포인트 될 수 있는... 멜리펙토리를... 요게 붙기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중껑마! 중껑마를 썼구요. 스티커 깜빡할 뻔했네. 어제 떡볶이 스티커 안 붙였더라구요. 요렇게 완성! 짠! 예쁘다! 양면 같고 예쁩니다. 맘에 들어요. 자연스러운 추구에... 오늘 차 끌고 나가야 돼서... 요거를 조립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삼각대 같은 거랑 비슷한 느낌? 아이패드 거치대 요런 거랑... 들으셨죠? 딱 소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껴주면 되거든요? 짱 쉽죠? 여기다 핸드폰 올려놓고... 연결해서 하면 되거든요? 오늘 최초로... 제가 운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껴? 이거야? 누르기만 하면 돼? 사실 저는 면허가 없구요. 이거 다시 누르면 꺼져? 저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끄는 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네비 보면서 운전을 하면 돼요. 여기다 꽂는 거예요. 핸드폰이 아니고... 여기다 꽂고... 가만치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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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오늘은 만우절 기록! 매우 재밌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우영호 촬영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무지개 느낌을 붙여줄 거고... 지구도 괜찮겠다 약간... 돌고래! 물! 요런 느낌 하고 싶은데... 제 기억에 이 메모지는 엘레강스정 작가님 메모지였던 거 같아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고요. 여기다 붙여야겠다, 가운데. 보라색이... 요렇게? 요 보라색을 오늘 안 쓸 거 같아서... 요렇게 가려주면 되겠다. 최대한 보라색을 테두리만 쓸 거예요. 귀여워! 러브이즈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무지개 맞은 곰돌이처럼... 괜찮은데요? 한번 잘라줄게요. 요즘에 이렇게 매일 다꾸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세로로 붙여야겠다. 오!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예뻐요. 다이소 완전 옛날 제품인데... 다행히 색깔이 올라가고... 날짜는 블루블루한 느낌... 요거? 근데 숫자가... 23, 0401이죠? 0401, 23 이었구나... 그러면... 그냥... 0401만 해주죠. 0401 근데 이거 너무 투명해서 안 올라갈 거 같은데... 일단 힛! 엄청 귀여운 음료수를 먹었거든요... 오!!! 이거다! 오늘의 스티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힛! 일단 요렇게... 붙이고 여기 위에다가... 아 이거 근데 여름에 써야될 것 같은데 또 사면 되니까 아이고 여기가 펀칭기로 구멍을 뚫어야 돼서 좀 잘 피해서 붙여볼게요 제가 진짜 이렇게 돌고래가 올라간 음료수를 먹었어요 요런거 여기 위에다가 돌고래 요렇게 진짜 이쁘다 일단 이렇게만 붙이고 이틀 트윈 스타 붙이고 이쪽 느낌의 스티커 있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포인트도 주고 이거 약간 리틀 트윈 스타 같다 어 시나몰을 가죽 다 붙였어요 의도한건 아닌데 대박 그리고 여기 빈틈에다가 스티커 노란색 붙여줄게요 아이고 너무 재밌어 이번에는 파란색 하늘색 번갈아가면서 써야 징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진짜 간단하게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일은 노란색 그냥 이거 그대로 써야겠다 요렇게 완성 또 내일 만나요 이거 이 색깔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별거 없었어요 잠깐 나갔다 와서 벚꽃 보고 온게 다거든요 아니 벚꽃만 보고 와도 사람 마음이 참 몽글몽글해지더라 너무 예쁘다 선물받은 마스킹 테이프인데 너무 예쁘죠 뭐 아까우니까 위아래만 둘러줍시다 둘러주고 싶긴 하지만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날짜는 요 마스킹 테이프 위에다가 붙여줄게요 이거 처음 쓰는 거 같고 제가 산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기억이 없어 일단 여기다가 날짜를 붙인 다음에 이동시켜야 돼 아이소은 부담이 없어서 두 줄로 무조건 할 겁니다 안 사고 2죠 2가 없네 2가 없다니 2가 없어서 3가지 색깔 섞은 건데 이것도 괜찮네 예쁜데 웅크 벚꽃이 살짝 보이게 너무 크다 날짜 날짜 너무 큰데 근데 괜찮을 거 같아요 한 게 없어서 그리고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이걸 쓸 수 있겠어 울기 화낸 거 아니고요 음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글을 같이 쓰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 여기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해 주고 싶단 말이죠 흠 이건 아닌 거 같고 나비도 있고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도 글이 되게 스무스하게 잘 써져서 추천합니다 이 컬러는 거의 다 써가네 색깔을 바꿀 필요가 있어 여러분 제가 여기다 글쓰도 된다고 해놓고 글을 싹 피해갔네 이 무서운 습관 어머나 여기다 글을 쓰려고 붙인 건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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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섭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다가 꾸미면서 같이 꾸며줄게요 와 완전 봄냄새 다꾸에서 봄냄새 나는 거 같아 조금 붙이면서 나 또 과해지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내일은 똑같은 종이에 완전 다른 컨셉을 도전을 해 볼게요 치우고 키링을 만들러 갈 거지용 아 벌써 이만큼 쌓였다 짱 좋아 내일은 약간 그레이그레이하게 하고 싶은데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내일 만나요 오늘은 좀 블랙블랙하게 바꿔볼게요 요 마스킹 테이프 제가 좋아하는 젖소 패턴 아잇 오늘은 가위도 블랙 여러분 촬영이 잠깐 끊겼었는데 여기 메모지 오리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일단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블랙 포인트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서 요걸 좀 작은 거 헉 요거 귀여워 아니 근데 여기 좀 더 작아 이게 아랫게 귀여웠지만 조금 작은 스티커로 을 쓰고 붙일까봐요 고양이 얼굴에 쓰고 싶진 않았지만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운데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게 03 이거든요 이거 패턴 붙이면 좀 너무 머지럽나 이제는 그냥 붙이면 심심해서 아 이거 이거 먼저 넣을게요 앞에다가 케인을 먼저 붙여주고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다 쓸까 이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귀여워 오가 없으니까 한번 오려볼까 티 안 날 거 같은데 블랙 블랙 블랙한 느낌만 찾았어요 호전한가 그냥 데코로 끝낼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요 은사는 진짜 뭐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안 쓰고 그냥 데코하고 끝낼게요 다양하게 해서 재미를 줘볼게요 탑구용 스티커 허전한데다가 포인트 주기 진짜 좋은 스티커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 3,4,5 5일치 이틀만 하면 딱 일주일치니까 일주일 탑구 영상 가보자고요 저 방금 이거 쇼트 찍고 왔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지금 예스24 알라딘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사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빨리 올려야 할 텐데요 쇼츠 먼저 올리니까 사셨을 분들은 사셨겠네요 짱 귀여워 여기다가 저는 이따구리 같은 거 보관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여워서 고민이 됩니다 되게 고전왕구스러워서 짱 남애들고요 아니 여기 안에 살짝 봤는데 이번에는 더 재밌는게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주사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사위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벤트 할 때 여기다가 편지까진 모르겠지만 써 드릴 수 있도록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오려지지 저는 이거 잡지 사시는 거 진짜 강력추천입니다 가격대는 있는 편이지만 브록도 너무 귀엽고 안에 재밌는 것도 많아서 재밌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벚꽃이네 오 봄이라서 벚꽃 시즌 욕심만 있으면 이거 코팅지로 코팅해서 써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보관을 해서 우리 쪼도기들에게 잘 쓰도록 하고 이것도 올려야 되네 아 안돼 예쁘게 접었어야 됐다고 귀여워 너무 귀여운 레몬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폼폼프린 시나몰 종이접기 이거 하고 싶어서 쇼츠로 찍고 오겠습니다 간만에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메모지는 만들고 있는데 줄 사람이 없네 아 이거 아래 핑크색이라 엄봉이 있는데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텐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말을 해버렸네요 표정 같다 너무 귀여운데 요즘 스마일에 빠져가지고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아끼는 건데 이거 딱 지금 이거 두 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찍고 싶습니다 새로운 펜을 써보고 싶거든요 고쿠요 펜인데 이게 약간 스탬프 펜이래요 솔직히 솔직히 스탬프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여기 앞에는 하트고요 뒤에는 라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오 귀엽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짱 귀엽죠 컬러나 이런 건 전혀 모르지만 한 번 해볼게요 오 괜찮은데 글씨 위에 넣어 한번 와 나 이거 괜찮다 이게 잘못 찍어도 이렇게 다시 하면 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꿀템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기는 너무 괜찮은데 이게 다시 찍어도 꽤나 멋지다는 게 좋은데 확실히 내복 세모는 잘 찍히고요 달처럼 곡선인 거 물방울 곡선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세모는 진짜 어떻게 찍어도 은 아니고 헐 귀여워졌어요 이거 추천이요 오늘은 이렇게 닭고를 정말 심플하죠 그 번짐 주의하시고 사실 오늘은 이거 찍어보려고 진짜 심플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4월 5일 마지막 닭 비가 오다 보니까 날이 좀 많이 흐려요 어제 형광펜 찍어가지고 뒤에가 다 번지긴 했는데 이대로도 귀여워가지고 그냥 하려고요 뭔가 밋밋한 화이트 종이를 귀엽게 살려주는 느낌 이게 사탕사탕스러우니까 사탕 같은 느낌 이번 주 처음으로 다꾸 브이로그를 도전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꾸 브이로그 진짜 쪼마카색처럼 막 다 섞어서 처음 해봤잖아요 어땠는지 앞으로도 종종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BGM 이라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빙수 아 파르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금 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예뻐요 이거 내지가 엽서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해보니까 너무 좋아 딱 부담이 없어 코코 가루가 이렇게 샤르르 떨어져서 별사탕처럼 된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죠 편집하면서 중간중간 이걸 접었거든요 아니 오랬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보는 그 산니오 잡지의 맨 뒤에 있었어요 이게 초콜릿인 거 보니까 아마도 2월달 잡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안 그래도 제가 쓸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반 접으면 편지거든 이쁘다 붙여가지고 하고 싶다 제가 키티 버전도 이렇게 있는데 초코를 여기다 넣을까?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어 맞아 이거 퍼즐이 있었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두께감이긴 해요 망했어요 그리 이상해 지금 진짜 진작에 찢어서 다시 써야되는 수준이거든요 뇌를 안 거치고 토해낸 느낌인데 너무 부끄럽다 아 근데 이게 정말 다행히 이렇게 가려서 넣는 거니까 참으려고요 이거 한 장밖에 없잖아 또 아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데 바보같은 근데 또 이게 또 나니까 받아들여 고쳐 쓴다고도 얼마나 똑똑하겠어 내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것도 제가 진짜 아끼는 민트 스티커를 붙여줄까 해요 놀랍게도 다른 브랜드거든요 없겠지? 이 화이트를 좀 잘라줄게요 여러분 마지막 다꾸가 좀 심심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일매일 온 에너지를 써서 정성스럽게 꾸미면 좋지만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동안 저의 완벽하지 않았던 완벽함을 좀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스킬이라던지 많은게 정말 부족하지만 도움도 되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앞으로 다꾸를 좀 가볍게 뭐 가벼운 다꾸를 많이 섞어서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금요일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하네 맨날 이거 쓰네 여러분 다이소를 못 갔어요 다이소 가는 영상을 중간에 넣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깐 갔다 올 수가 없겠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못 갔어요 내일은 갈까? 영상 근데 너무 큰데 어떡하지? 제가 다꾸 영상을 많이 안올려서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일부러 안올린 건 아니고 혼자서 많은 거를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늦어졌던 건데 지금 너무 괜찮은 해결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말만 번지르르 하고 너무너무 느린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안 보이네 하하 이럴 땐 또 근데 마지막 인사 해놓고 진짜 안 간다 이럴 땐 또 방법이 있지 바로바로 그것은 제가 아주아주 좋아하는 방법이죠 꿀팁이라 한 거 취소 안돼 오가 뚫렸어 그래 뭔가 펀칭기로 뚫는데 묵직하더라 아무튼 여러분 날은 흐리지만 또 다꾸 일주일 동안 한 거 보여드리고 전 진짜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구독하기를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막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시로 푸니까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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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